3033님이 영화 찍고 집에 가면 아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. 평소보다 표현을 더 많이 하셨나요?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영화 찍고 나서. 힘들죠. 그러니까 챙겨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는 혼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더 뭔가 엄마가 챙겨줘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엄마의 빈자리가 안 느껴지게 잘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일하고 들어가서 피곤하면 그렇게 뭔가 표현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또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. 모든 워킹 마음 그리고 아버지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오히려 제가 딸한테 너무 고맙죠. 그런 엄마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서. 일할 때도 약간 좀 변화가 생기셨나요? 아이가 있을 때 그 전에? 굉장히 크죠. 아이가 있기 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저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그 중심이 아이가 되니까 굉장히 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저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투정할 때도 있는데 아이를 보면 또 너무 그런 마음을 가진 게 미안함으로 또 바뀌기도 하죠.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. 어머 전두현 씨가 나랑 똑같은 마음을 묻고 있었어. 나도 그런데 제 주변에 아이 키우는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마음이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웹툰도 있더라고요. 천사 엄마 악마 엄마. 막 혼내다가 또 미안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. 그래서 제 딸이 왜 엄마는 항상 밤마다 미안하다고 해. 자려고 옆에 누워있으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엄마가 미안해 이러면은 왜 맨날 엄마는 잘 때마다 이렇게 자기한테 미안하다 그러냐고. 그 마음을 아이도 나중에 크면 또 알게 되겠죠. 입니다. 감사합니다.